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글로벌 시장, 특별히 중국, 아시아, 유럽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까지 점검을 해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중국은 오늘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소재나 산업재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국부터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일단 중국은 전일대비 한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라든지 산업재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내수 소비 쪽이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 1월 둘째 주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모건식품이라고 하는 아마 회사가 있을 거예요 모건식품 네, 중국 내에서 가장 최대 양돈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름은 그렇게 크게 매력 쏠린 데는 아닌데 양돈이군요 중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돼지고기 많이 먹잖아요 가장 돼지고기를 소비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춘절도 있기도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모건식품이 오늘도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2월 들어온 지 불과 6거래일 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무려 31%나 올랐습니다 네, 이런 양상이고 지금 중국 증시는 상해, 홍콩, 심천 전반적으로 소재나 산업재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국내에서도 오늘 포스코의 움직임이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CRB라고 해서 국제원자재 가격 지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지난해 3월 저점 대비했을 때 지난 주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철강이라든지 비철금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많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쪽에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홍콩 쪽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약보합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물론 장중에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장 후반에 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금속 섹터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무래도 춘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금속에 대한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전부터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콰이쇼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틱톡하고 제가 좀 같은 아 말씀하셨죠 그렇죠 짧은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 정도 좀 하락하는 하락해서 좀 마감을 했고요 그렇게 큰 폭의 낙폭은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만 정도로 좀 넘어가 보면 대만에서 최근에 특징적인 기업들 중에 중소형 정보기술 IT 업체들 중에 노바텍이라든지 ASTEC 우리나라로 따지면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과 테스트하는 회사가 ASTEC인데 이 두 회사가 실제로 노바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구동칩을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난 주간 기준으로 대만 증시내에서 상승률 1, 2등을 했던 기업들이거든요 노바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22%나 상승을 했고요 ASTEC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15%나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 종목들이 각각 이제 노바텍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ASTEC는 이제 8% 넘게 또 상승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TSMC라든지 뭐 이런 데 설비 투자할 거라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전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비 투자 또는 장비 투자 이런 데는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도 좀 가져볼 만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겠죠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전격적으로 올해 투자 계획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 국제 반도체 장비협회가 있어요 샘이라고 해서 그런데 실제 올해 그 반도체 디스플레 관련한 설비 투자 캐펙스보다는 내년 이후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또 관련한 내용이 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뭐 혹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호치민이 급락했네요 네 제가 1월 셋째 주부터 베트남이 약간 선행성을 좀 갖고 움직이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보면 베트남은 1월 29일까지 이제 하락이 보통 한 13% 정도 진행이 됐고 10% 넘게 조정이 진행된 다음에 지금 그 1월 29일 접점 대비 대략 한 13% 정도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한 4% 가까운 좀 하락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빼고는 나머지 아시아 증시들은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베트남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선행성을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향후에 좀 방향성을 봤을 때 변동성이 좀 더 불확실성이라든지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는 오늘은 뭐 방금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자동차가 모든 걸 다 잡아 먹었고 애플카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만 싹 빼놓고 보면은 장이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쁜 편은 아니었죠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워낙 1월 달에 자동차 쪽에 몰려 들어가는 자금이 상당히 좀 많았고 오늘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강하게 나타났고요 결국 이제 개인이 또 그 매물을 또 받아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3,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이 2,8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거는 약간 차익성 매물을 받아내는 물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융투자가 5,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2,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또 팔았네요 네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금융투자의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차익선물 그러니까 미니선물 관련한 것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오늘 1.4만 계약 정도를 샀고요 그걸 이제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선물을 팔고 현물을 사야 되는 그래서 매수 차익거래가 좀 발생했다 5,300억 순매수는 이거 뭐 기관이 갑자기 금융투자가 갑자기 아 나 롱마인드야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현선 차익거래 그렇죠 그냥 뭐 내수로 따져보면 그냥 순매수 금액만 넣고 본다라고 하면 이 차익 매물 뺀다라고 하면 한 2천억 정도 금융투자에서 순매수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도 역시 그 내수 소비재 쪽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소매, 유통, 그리고 의복, 여행, 항공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가구주들의 움직임도 코로나 이후에 계속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통계청에서 관련한 데이터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가구 소매 판매액이 작년에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갔다 10조? 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된 가구 관련한 판매액이 무려 5조 원이나 됐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19년 대비 무려 44%나 성장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주에 현대리바트라든지 이런 몇몇 가구 업체들의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NC소프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기도 하고요 100만 원 넘어갔네요? 네 오늘 6% 넘게 올랐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 1위가 NC소프트입니다 87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컴투스라든지 웹젠, 게임빌 이런 업체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번 주가 3거래일밖에 없기 때문에 컴투스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동향을 체크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자동차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타이어는 좋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제 테슬라에도 한국타이어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들이 유입이 되면서 오늘 한국타이어 한테크가 10% 넘게 올랐고요 넥센타이어도 6% 넘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지금 죽을 수련인데 타이어는 올라갔네 그런 생각하셨겠어요 그렇죠 이슈 체크 몇 개 좀 해보죠 일단은 이번 주가 초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이번 주에 있는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은 크게 없고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은 없지만 일단 이번 주 후반부에는 미국의 통화정책 보고서라든지 그리고 목요일쯤에 EU의 전체적인 경제 전망치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11일부터 우리나라는 설날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 연휴가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후광퉁과 선광퉁 거래가 불가하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계속합니다 하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국내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 수요일에 제네럴모터스, GM이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 정도에는 월드디즈니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어떤 통신업자와 제휴를 해서 할 거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좀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주부터 지난주 후반부부터 국내에도 풍력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같은 모습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덴마크 풍력회사인 오스테드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주당 수익이 시장 예상치 대비 100% 넘게 좋게 나왔거든요 떠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는 베스타스라고 하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풍력 관련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좀 체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MSCI 분기변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MSCI 분기변경 같은 경우에는 2월달하고 8월달이 있는데 일단 이번 주에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수요일 오전 7시 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편입이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각 증권사 하우스에서 퀀트를 담당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해서 내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어떤 기업들이 예상 후보군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편입일은 2월 26일 종가? 실제 편입일은 2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뜨거운 감자인데요 현대 기아차구로 애플카 재료 이걸 소멸로 봐야 될지 잠복으로 봐야 될지 어쨌든 부인공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 향후에 좀 현대 기아차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을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오전 장 시작과 동시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공시를 했거든요 1월 8일과 그리고 1월 19일에 있었던 보도자료 여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냈는데 지금 자료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오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현대차 정도가 오늘 정도에 풍문에 대한 해명 자료를 제공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이내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한 달 딱 맞죠? 채워서 하죠 이례적으로 오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동시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동시에 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내용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장소반부터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벤트는 바로 내일 예정되어 있는 기아차 CEO 인베스터데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아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I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기아차를 보유하시거나 또는 자동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혹시 자료화면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건가요? 한번 띄워주세요 나오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와 주말 사이에 두 개의 상반된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다들 난리가 났었는데 지난주 중반에 2월 3일 날 CNBC에서 애플과 현대기아차 간의 그룹 간의 이 딜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주가에 또 반영이 됐었고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이게 멈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주말 사이에 상당히 좀 재생산 확산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되는 그리고 아침에 이제 공시와 함께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애플과 관련한 이슈는 일단 시장에서 이제 재료가 소멸이 됐다 이슈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시면은 오늘 이제 운수장비 쪽에서 무려 8%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이 운수장비 업종에 대한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은 기관이 2,600억 정도 덜어냈고 외국인이 한 2,070억 정도 덜어냈고요 개인들이 보시면은 이걸 또 다 받아갔거든요 4,700억 가까이 좀 받아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적인 그 긴 호흡으로 보는 방향성은 이제 맞기는 한데 이 방향성이 맞기는 한데 최근에 이렇게 좀 움직이게 했던 게 애플과 이슈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본래의 자리로 또 돌아오는 과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좀 후유증을 남길지 아니면 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지는 뭐 아직은 뭐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흐름이었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주에 미국 엘라벨바와 조지아의 85분 국도에 쭉 있는 여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쭉쭉쭉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업들도 오늘 다 정락이네 그렇죠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락률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뭐 동원금속이나 화신, 삼원강제, 화승 RNA 이런 중소형 자동차 부품사들의 하락세가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 9.8%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률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순매수가 집중이 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방금 앞에서 제가 개인들이 운수장비 업종에만 4,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아차하고 현대모비스는 개인들이 무려 2,400억, 1,700억 그러니까 합쳐서 4,1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사일까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덜어내면 반대 사이드인 개인 쪽에서는 그 물량을 받아내는 것도 있고 아, 사진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싸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 전에 올라오는 장세에서 편집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다시 급락 이후에 나오는 반등 국면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나 이런 저점 매수에 대한 심의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전략 자체가 사놓고 보유해서 결국엔 수익 보고 팔거나 아니면 너무 손실이 커서 정리하거나 이런 전략밖에 없잖아요 한 사이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략을 시장 내에서 구사할 수가 있죠 이런 전략적인 차원의 차이도 있고 전략이나 방식의 이런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싸면 떨어지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일 기아차 인베스터데이가 있는데 여기서 공시와 관련된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아마 애널리스트든지 또는 거기에 참석하는 기자분들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러 질문을 하겠죠 할 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확장된 바가 없고 이미 어제 나아간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좀 전에 글로벌 풍력 관련주에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주식들이 계속 잘 나가죠 예고가 됐던 건 사실인데 바이든 취임 이후에 중국도 그렇고 유럽은 예전부터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소 쪽을 좀 밀고 있는 양상이어서 수소 관련한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태양광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12월 달에 3%에 처음 나오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인데 이걸 좀 업데이트해서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 유럽 전체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고 지금 주가 등당률 이런 기준으로 한번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장표를 12월 16일 날 보여드렸더라고요 12월 16일 날 보여드렸는데 이때 이후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을 본다면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한 100% 정도 올랐더라고요 100% 정도 올랐고 여기에 있는 중국 기업들 홍콩에 상장되는 용원전력이라든지 중국에 있는 금품과기 이런 업체들도 보시면 특히 용원전력 같은 경우가 거의 9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12월 16일 이후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풍력 관련한 ETF 중에 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ETF 자체도 보시면 4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CS윈드, 상강 M&T, 동국 SNC, 유니슨 등등의 기업들이 있는데 풍력이네요 네, 풍력 관련해서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에 정부에서 전남 신안 쪽에다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만든다고 발표했고 그 사업 규모가 무려 48조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된다 그렇죠,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계 5대 풍력해상발전국가로 도약하겠다 이러면서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국내 업체들에도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CS윈드는 다른 재무적인 이벤트도 있긴 했었지만 장중에 거의 20% 넘게 올랐다가 물론 종가상에는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마감을 하긴 했지만 중자 권리락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비단 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모멘텀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스타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플릭스 승리 후 공개 이거 가지고도 풍선이 많더군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혹시 보셨을까요? 저도 보긴 봤어요 저는 사실 아침에도 말씀드린 그런 장르에 대해서 아주 덕후는 아닌데 그래도 의무감에서 한번 봤는데 그냥 볼만하던데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런가 저도 그냥 티저 영상이라든지 이걸로만 좀 봤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전 세계 공개가 됐고 되자마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이슈모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 람만 가서 본다고 하면 지금 승리 후가 전 세계 주가에서 계속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실제 제가 넷플릭스 홈페이지에 가서 캡쳐를 해온 건데 저는 영화 내용을 떠나서 평론가 아니기 때문에 영화 내용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이런 SF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실제로 SF 영화를 하게 되면 CG 작업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CG 작업을 할 수 있는 월티디즈니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는 그리고 상장한 기업 중에 딱 한 개 기업밖에 없거든요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승리호를 제작한 회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작사인데 이 회사를 위즈윅 스튜디오가 작년 11월에서 12월로 넘어오는 시점에 약 52% 정도 지분 인수를 하면서 계열사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에 1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위즈윅 스튜디오는 상장사고 맞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비상장사고 맞습니다 그래서 19% 정도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했을 때 한 4.8% 정도 하락을 해서 끝났는데 이미 이쪽 디지털 컨텐츠 미디어 쪽이 이미 주가가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걸 어떻게 보면 그냥 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재료가 일단 단기 재료는 소멸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업들의 중장기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기보고서라든지 사업 보고서를 볼 때 기업들의 탑업인 출자 현황을 좀 잘 보자 단순히 이제 계속 사업을 신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다른 기업들을 또 M&A 하는 방식이라든지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위즈윅 스튜디오도 규모는 크진 않지만 계속 이쪽 분야에서 사업 영역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부분을 좀 제가 이거는 위즈윅 스튜디오 사업 보고서 IR 자료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벨이라고 하는 기사에서 제가 이 그림을 떠안는데 더벨이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매체죠 약간 이미지 해상도가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보시면 이 분야가 오리지널 컨텐츠 부분 뉴미디어 부분, 엔터테인먼트 부분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보시면 여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회사도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코넥스 상장사인 레몬레인 드라마 제작사인데 여기도 지금 코넥스에서 코스다로 이정 상장하려고 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도 좀 잘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잘 체크하셔야 되고 기업의 사업 보고서 또는 분기 보고서 내에 탑업인 출자 현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그렇군요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승리호 보면서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도 관심이 가긴 했는데 오히려 요즘에 떴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영구에도 있고 블루 오리진 이건 비상장이죠 블루 오리진은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겠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컨텐츠도 컨텐츠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화성이잖아요 화성 그렇죠 올해 초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주 항공 쪽이잖아요 이제 이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 제프 베조스 회장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인터넷 위성인터넷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영역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또 군부를 지핀 게 아크인베스먼트의 캐시우드 그렇죠 이제 참 CEO이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쪽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투자 모멘텀 또는 테마가 좀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스토리 테리오 되는 것 같아요 화성을 식민지화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화성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지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 스토리의 어떤 플롯이라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야 이거 50년 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짜여진 각본은 아닌데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게 너무 악의가 잘 맞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아무튼 투자를 전체적으로 계속해 나가실 부분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시화, 우주, 항공, 엽종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승리호였던 것 같습니다 승리호 이렇게 하면 계속 홍보가 되네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유한태 중권의 김석환 연구원과 시황 점검을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